경주에서 열린 제45회 경북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주황산 온천관광호텔 순준석 대표와 우주항공 안동 고속관광 신효직 대표 등 22명이 관광진흥유공자로 경북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으로 역할을 한 대구경북연구원 송재일 연구위원은 경북관광협회 특별 공로패를 받았습니다. 경상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을 도정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관광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경북관광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습니다.